청암 차성욱 아빠 글씨입니다. 이번 시간은 드디어 부펜 글씨 첫 수업을 하는 날입니다. 지필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중지는 부펜을 받쳐주는 역할 엄지와 검지는 펜을 잡거나 펜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세 손가락으로 상하, 좌우, 상하좌우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